이곳이 로스트스 월 유적지 의외로 넓은 곳이군요 이곳 어딘가에 헬하이크에 아빌렛이 숨겨져 있겠지 아마루아의 말을 모두 믿으십니까? 킬레아니가 만들었다던 파멸의 재단이 그렇게 강력한 것이었다면 어째서 킬레아니는 1차 영웅 전쟁에서 패했을까요? 에이션트 하트가 숨겨지지 못했던 것이랄지 에이션트 하트 없이 화멸의 재단 완성될 수 없다 에이션트 하트?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가자 이리와은 으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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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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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가 부족합니다 마라가 부족합니다 마라가 부족합니다 마라가 부족합니다 마라가 부족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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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마라가 부족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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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Uh. 엘로드 a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화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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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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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가 부족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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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무가 완수